이번 시간에는 아주 큼직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수업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배우는 데는 항상 대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우기 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파이썬을 배우는 이유는 그것을 배웠을 때 우리가 얻게 될 어떤 효과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클 때에 우리는 배울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나 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 파이썬이라는 복잡한 기술을 도입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의 효용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공부 자체가 우리한테는 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수업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이전에 우리가 웹1에서 배웠던 내용과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웹2 파이썬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걸 배우게 되면 어떤 폭발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웹1에서 살펴봤던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두 대의 컴퓨터가 놓여 있고요 점선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있고 이 가운데 부분에 인터넷입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에서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주소를 입력하고 웹서버에 접속을 하겠죠 그럼 웹서버는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을 다큐멘트 루트, 즉 htdocs라는 디렉토리에서 찾아서 그것을 응답해 주면 이 과정이 끝납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웠겠지만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것에 비하면 훨씬 더 단순한 상태였어요 코드를 한번 볼까요? 여기 왼쪽은 웹브라우저, 오른쪽은 에디터인데요 이 웹브라우저에 표시되고 있는 이 웹페이지 하나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index.html, 1.html, 2.html, 3.html과 같은 하나하나의 파일과 대응됩니다 그 얘기는 웹페이지가 4개가 있다면 우리는 몇 개의 파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4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index.html 파일에서 여기 글목록이 현재 이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변심해서 ul 태그 말고 순서가 있는 리스트라는 뜻의 ul 태그로 이 부분을 바꾸고 싶다 그럼 바뀌겠죠? 이렇게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웹페이지가 index.html 하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1억 개의 html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1억 개의 html 파일을 하나하나 수정하는 굉장히 고된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바꾸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바뀌면 안 되는 것까지도 바뀌어 버리는 그런 섬뜩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은 웹사이트는 어떤 정보를 추가할 때 이 웹사이트의 주인장 즉, htdocs라는 이 디렉토리에 파일을 추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여기에다가 글을 추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커뮤니티나 또는 SNS와는 많이 다르죠 그런데는 그 사이트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도 글을 써서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우리도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html과 웹서버만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제 우리가 파이썬이나 또는 php나 또는 jsp와 같은 이 서버 쪽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필요해지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만들게 될 웹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동작할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서버 쪽 컴퓨터에는 이전에는 웹서버만 있었는데 이제는 파이썬이라는 기술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파일은 일단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럼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게 요청을 보내요 그러면 그 요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요청은 웹서버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확장자가 py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다음 시간에 이것저것 설치하는 시간에 설정을 통해서 웹서버한테 웹서버야, 확장자가 py인 파일은 네가 처리할 수 없으니까 파이썬에게 그것을 처리하도록 위임해 라고 설정을 변경할 것입니다 그러면 웹서버는 이렇게 동작하는 것이죠 그 요청을 파이썬에게 요청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중요한 주제 cgi라고 하는 어떠한 기술을 이용해서 파이썬에게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럼 파이썬은 파이썬에 적혀있는 코드 index.py에 적혀있는 코드 있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파이썬의 코드 개건이 하시면 됩니다 이 코디에 따라서 웹페이지를 프로그래밍 쪽으로 생성해서 여기 웹페이지가 있네요 그것을 서버에게 보내줍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의 어떤 파일을 읽어 가지고 웹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코드가 있거든요 제 말만 이해하십시오 코드 이해 못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파일들 있잖아요 여기 HTML에 대한 설명 파일 CSS에 대한 설명 파일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설명 파일 저 파일들을 파이썬이 읽어서 저것과 여기에 있는 이 HTML 코드를 합성해서 웹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파이썬이 파일을 읽어서 거기 있는 파일을 가져와서 역시나 CGI 기술을 통해서 웹서버에게 응답해 주면 웹서버는 그 정보를 웹브라우저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딱 봐도 알겠지만 이전에 우리가 웹서버만 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뭔가 훨씬 더 어려워진 느낌이 들죠 훨씬 더 어려워진 게 맞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할 만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HTML만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웹사이트는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갖게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ol 태그로 되어 있고 현재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웹사이트인데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o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ul로 바꿔요 그럼 저는 index.py라고 하는 단 하나의 페이지를 바꿨을 뿐인데 리로드 해볼게요 바뀌었죠 그리고 모든 웹페이지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잘 보시면 이전에 우리가 web1에서 만들었던 웹사이트는 페이지마다 HTML 파일이 달라졌지만 지금 우리는 똑같은 index.py라는 단 하나의 파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index.py로 바꾸면 지금까지 있었던 1억 개의 웹페이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만들어질 모든 웹페이지에 HTML 코드를 한 방에 바뀌는 신비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 Python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여기 보시면 Create 버튼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 Create 버튼을 클릭해서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cgi라고 한번 해볼게요 cgi is... 그리고 Create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cgi라는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었고 사용자는 웹페이지에서 생성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우리의 컴퓨터에 cgi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 페이지가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Python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프로그래밍 쪽으로 사용자가 전송한 정보를 받아서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이 HDDOCS 디렉토리를 수정하게 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음미해 보시란 말이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공감이 없다면 우리 수업은 여러분들에게 별로 즐겁지 않은 수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들을 다 익힌 다음에서야 그게 그거였구나 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표도 분명치 않고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나는 저거 필요 없는데 또는 뭘 저걸 위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면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니고 또 이 기술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닙니다 다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는 지식일 뿐입니다 나중에 제가 했던 얘기 파이썬과 웹서버를 연동하면 저런 효과를 내는구나 정도만 눈팅을 했다가 나중에 그게 없으면 정말 힘들어서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에 대한 예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잡을지에 대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